이친구는? 막 오우 오우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우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우 아 아 미국사람들은 아 됐다 생각하고 영국사람들은 오 됐다 생각해요 M은 B는 합치니까 뭐 에이 이친구는? 와우 C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그쪽 여기서는 U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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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T는 T는 O T는 T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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